말해줬으면 했는데 끝내 전화를 끊었네 뚝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If I could say that I, I want you If I could say that I, I love you 과연 그럴 듯 너에게 다가가는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도 단 하루도는 쉬지 못해 깜당해 보고 싶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말했었잖아 난 그대로 있어도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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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남들 저는 너로 난 혼자 담아두기 했는지 힘들 것만 같아 괜히 모른 척 하지 말고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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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I could say that I want you I could say that I love you I could say that I would love you I could say that I would love you Why do you feel so cold? 서서히 가리고 정우정 수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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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애는 냉장고에 붙여넣를 방문하다가 다음날 다음날에 왔어요 다음날 수 있는 과자 다음날 수 있는 거! 다음날 수 있는 것 같고 다음날 수 있는 거. 다음날 수 있는 거. 하하하. 다음날 수 있는 거. 다음날 수 있는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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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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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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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